수업은 나의 동길 나에게 좋았지만 아멘 아멘 불쌍한 이곳 즐거이 없어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멘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않게 이 항복이 말 즐거이 없어서 영원한 나의 참깃 주지 못해 이젠 이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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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의 노란 이 믿음 복음의 세상 주가 지켜주지마 모든 밤에도 주의 아름다운 길 이 믿음 복음의 세상 무조게나 오늘이나 아무때든지 영원토록 변하만 두루 가루할세 이곳을 좋아하는 이 생명이시라 한양 없이 마음가 이 믿음 복음의 세상 무조게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만 다가야 한 번 주의 삶 찬양하시며 생삼지마다 영원토록 변하만 영원토록 변하만 영원하신 주의 삶 찬양하지마 찬양하시며 구나님은 바다 위에 흐르고 하늘 밀린 내 것만큼 찬찬해 대세하만 내 동산에서 우리 귀하여 눈물 짓고 기도 마시고 날의 주니 보존대하고 그날이 한 요구와 누군이 바람에 안 던져있어 찬양 없이 날이 살았지 말고 교른받으리라도 교른받으신 주 예수 찬양 없이 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정말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닷의 부징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달래주기 중화 찬양에 소평 취해서 즐겁게 찬양에 소평 취해서 즐겁게 찬양에 오 이쁘게 주신 건 죽게 영원하네 정말 찬양에 부주기 신과 맘으로 죄생선 막히게 내 주소서 주의 찬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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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소서 주의 찬양에 내 주소서 주의 죄생선 막히게 내 주소서 주의 내 주소서 주의 찬송하니 주여 찬송하니 주여 찬송하니 주여 내 대신 쓰지 찬송하니 주여 주말의 그 생명수 날씨저 좋게 되시 내게 찬송하니 찬송하니 주여 찬송하니 찬송하니 주여 찬송하니 주여 내 대신 쓰지 찬송하니 내게 내게 생명수 하나 s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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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던 사람이 세상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슬픈 얼굴을 하고 가는 그들의 두 사람 곁에 한 분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다시 사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warp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보면 24장 16절에 곁에 계신 예수님 25리기를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님은 곁에 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프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들은 권한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복음제로 보게 되면 성대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소룡돌이 치는 내 가정이 가정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부서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난당한 내 가정에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내 가정이 환란의 밤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배에 누가 도와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터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환란 만났을 때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 가는데 고난의 밤은 계속되는데 언제 이 새벽이 밝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잡힐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하는 심한 환란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힐 때에 주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시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저 볼 수 있는 오늘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주님이 내게 되겠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날마다 고난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잡혀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질 때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체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겠으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시간에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한마디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길에서 성경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성경 풀어주세요 바로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집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이 풀어질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은 본래가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해보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학은 헬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풀어지다 이 말씀이 바로 헬라로 따르십시오 디아노이고 거기 하세요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디아노이구라는 말은 내 마음이 열려버리고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아노이구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철창같이 굳게 닫혀있는 철문같이 굳게 쳐보져있는 어떤 잠을 새라도 풀 수 없는 열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닫혀버린 내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 오늘 디아노이구 욕사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귀가 열려집니다 내 눈이 열려져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뜨겁다는 말은 카이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이오 카이오 한글인은 단순하게 뜨겁다는 말씀을 기록됩니다 카이오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낸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게 냉랭한 심령이 얼음자같이 차가웠던 굳게 닫혀버린 내 마음의 철창문 같은 이 마음이 열려지는데 언제 열려지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디아노이구 욕사가 일어나는데 내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문이 열리면서 거기 무엇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 들어갈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내 속이 불타듯이 불로 태우는 뜨거운 열정이 첫사령의 믿음에 회복되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길에서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버립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에 내 마음의 말씀에 불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타서 불로 태우는 오늘 이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 속에 처오를 때에 내 눈이 열려져버립니다 이 현장에 되시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성들은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다니면서 행복을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는 줄을 갔더니 거기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자리에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다 마켓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그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림의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불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이 불이라면 주여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굳게 닫혀버렸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시간의 말씀에 불이 우리 성경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서리 예수 이름을 맺었느니 불이 이발치어다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파충류 뱀은 뜨거운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개시록 12단 구제는 사단 마귀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심정이 뜨거워질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섬에 도착했을 때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웠을 때에 갑자기 독사가 튀어올르면서 이 사람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엄청난 그 섬에서는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 사람 신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뜨거워질 때에 뜨거운 것이라면 사탄 마귀 뱀 같은 자가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물려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사령 손님들 이 현장이 오늘 시간 모든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던 내 마음 속에 차 사령 회복되는 시간 되기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불같은 뜨거운 사명감 불같은 뜨거운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랍 하나가 이사야에게 슛불에 핀 불을 가져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입에다가 슛불을 같아 댑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서랍 전사가 슛불에 핀 숯을 입에다가 대는 순간 이 사람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보내달라는 말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런 사명을 갖습니까? 입에 불받은 자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의 작은 봉사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를 믿고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불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는 것, 물집 투자는 것, 몸 덜이는 것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불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서랍 전사를 통해서 불받았던 어디에 불받습니까? 머리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입에다 불받았습니다 입에 불받은 이 사람은 바로 정인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120명이 다룩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 강력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은 불의 혀라고 말씀합니까? 혀에 권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6개월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지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토는 성령과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오늘 사람의 성들은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강좌입니다 성령과 불이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함께합니다 뜨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덤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이 자리에 반드시 내가 이 사회 같은 내 입에 하나님 주시는 불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 불 받은 이 사회가 말하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의 고백 속에 성령 역사를 이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120명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각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는데 이 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이 나오는데 게시록 11장 5절에는 이 두 정인 입에서 불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불의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입에 불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때 불 받았던 이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란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베드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어버립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입에 권세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인되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 정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바레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되는 사람은 입에 불이 있습니다 오늘 불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말씀을 받아도 듬듬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같이 뜨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오의 제자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과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직장에서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사업장에서 어디서 감당합니까? 가정에서 어디서 감당합니까? 길거리에서 어디서 감당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주여 내가 이 분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노아버자는 나도 이사여처럼 나도 사도 행전의 아버자는 120명도처럼 내게도 불의 형의 권세가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하는 명언에 불이 여러분에게 임을 지어다 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은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빛을 밝혀버립니다 이 불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두운 것을 전부 다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버립니다 오늘 사령층들은 고집이 나는 너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이 임해버리면 육액까지 다 태워져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80세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장세기 출입국 진입의 민속의 신명계에 다수군의 책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는 이 사람은 나이 80세에 하나님 부르심받았던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80세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인 중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이래 애국에 있던 왕자로 있던 그 신분은 화려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식에 뛰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세가 된 그는 다섯 가지는 다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이래 화려했던 애국 생활에서 지식이 뛰어났던 이 사람은 40년 세월이 흐른 그 얘기는 지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권력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진 재물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조건을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근거니 근거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리국지 3장 1절에 절망과 원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에서 찾아오셨습니까? 애국 땅에는 가장 화려한 곳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경제 대국 세계 가장 막강한 군사 대국을 자랑했던 나라가 애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국 생활에서 이미 멀어진 지가 40년 애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있고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막 가운데 사막이라는 믿이 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 모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국지 3장 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저 사막 한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저 사막 한 가운데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살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잘난 사람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상처많은 사람 실패해버린 사람 인생의 도망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모세의 모습으로 보면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병원 것이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숱하게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살아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서실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3장 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의 불이 이 모세를 향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다 잃어버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의 말씀을 받습니다 불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돌아올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출국기 3장 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면 무슨 나무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팔레스타인에는 사막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잡초까지 속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가시나무 떨기 이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항상 한 줄기에 바늘같은 신날같이 바늘같은 이런 가시가 사카방으로 도달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연약한지 기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 다소 없어져버립니다 모세는 늘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다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이 이상해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나무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상징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르쳐 이사야 5장 7절과 에레메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막음음 8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습니다 소경이 눈 떴을 때 하실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바로 오시지 않고 가시나무 떨리기 가운데 한가운데 불꽃 속에서 불에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평생 그에게는 상체라고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가시만 잔뜩 돋아 놨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너는 잘 부서져도 너에게는 가시가 많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상체가 많아도 안팎으로 찌르는 이 가시 환경에서 오는 가시 내면적인 이 가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이 가시가 우리한테는 잔뜩 뭉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서실 때 가장 한마디 불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불의 말씀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서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제가 집 식구들도 이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나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 시간 여러분은 서실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불을 주세요 나에게 불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받으면 너에게는 기아노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묶여있는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잠겨있는 것들이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손님들은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서실 텐데 어떻게 서십니까? 적당하게 서지 않습니다 불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장 위대하게 서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히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세요? 온전히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필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오늘 저에게는 감히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사람은 온전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4등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될 분급은 예수 그리테를 찬양하십시오 예수를 찬양하세요 예수 그리테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테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시간 낙심 가운데 빠지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려오세요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불의의 말씀에 전해지는 오늘 강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요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자신도 그렇게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묶인 것들이 열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디아노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카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이제는 내게 불이 들어오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들은 모두가 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리하시기를 주 예수를 되름으로 축복합니다